아니 대표님, 제가 연습도 진짜 밤새도록 하는데 왜 데뷔란 시켜주세요? 아,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네가 억지를 부리잖아. 아니 무슨 억지를 부려요? 아니 대표님 이렇게 하실 거면 저 그냥 계약 해제해주세요. 다른 회사 가서 할게요, 그냥. 야, 다른 회사 가도 안 되는 건 안 돼요. 아, 왜 안 된다 그래요? 저는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데뷔만 하면 된다고요. 알았어. 너 뭐, 뭐 하고 싶다고? 걸그룹이요. 그러니까. 걸그룹을 네가 어떻게 하니? 걸그룹은 안 돼요. 아니 왜 안 되는데요? 제가 뭐 노래가 부족해요? 아니 잘하지. 연습할게요.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?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있어. 뭐가 더 있잖아. 하나가 더.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더. 아니구나. 세 개가 더 있어. 그것 때문에 안 돼요, 너는. 그게 지금 대표님. 어. 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. 데뷔할 수 있는 자질이 지금 세 개나 더 있는데. 자질이 있는 게 아니고. 자, 그게 안 돼요. 비슷한 게 있잖아. 그러면은 저 데뷔 그렇게 안 시켜주실 거면은. 그래. 기존에 있는 그냥 그룹이라 거기 그냥 넣어주세요. 그럼. 기존 그룹 뭐 어디? 블랙핑크요. 블랙핑크 그러니까. 블랙핑크를. 네가 들어간다고 들어갈? 네가 아무리 뛰어놔도 블랙핑크를 못 들어가요. 아니 진짜 넣어주시기만 하면 제가 진짜 열심히 달려나간다니까요. 달려나가는 게 중요한 게 달려있어서 안 돼요. 달려있잖아. 주렁주렁. 남들보다 또 훌륭해요 네가. 너 그냥 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. 떼야 되는 거야. 너 아랫도리가 문제라고. 아니 제가 스타킹 신는다고요. 스타킹 신는 거야. 스타킹 안 해. 아니 뭐 속바지 입는다고요. 속바지를 입어도. 안 입는다고 그랬어요 제가? 넌 염색체가 문제야. 염색한다고요. 염색한다고 염색체가 달라지지 않아. 너 공부 좀 해라. 염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. 너 불알 때릴 수 있어? 예? 때릴 수 있냐고.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?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? 그거 못하겠으면 안 돼요. 아니 대표님. 그거 해도 잘 안 돼. 너 남자잖아 잘 들어봐. 남자는 걸그룹이 될 수 없어요. 남자라서 걸그룹이 될 수 없다. 응. 성차별적인 발언인 거 아시죠? 아니야. 에? 아니야. 왜 이렇게 성차별을 하세요? 내가 차별한 게 없어요.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? 그렇지 요즘 시대여도 너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할 수가 없어. 대표님. 진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들고 일어나요. 나 힘들어. 조선시대 사람인지 몰랐어요 진짜. 민석아 힘들다. 거기도 꼰대시네요 아주. 내가 민석아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. 진짜 대표님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. 지금 그룹으로 데뷔 다 준비 중인데 네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. 가겠습니다. 가라. 망해버려라 그냥. 아우 세상 병신천지네 진짜.